국내 시공능력평가 유기건설사이자 아파트 브랜드 프루지오로 유명한 대우건설이 오늘 본입차를 진행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오늘 매각 본입차를 실시합니다. 대우건설이 최근 업한 개선으로 실적과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 원매자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의 몸값은 최소 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늘 본입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인수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